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떨려요. 땅에다 패딩이 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여기 오기 전에요? 전혀 어디서 해요? 안 했죠. 양보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못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 떨린다. 안녕하세요. 사진 하나 찍을게요. 오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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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핑크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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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툼. 확인. 고기 뼈다. 여러분은 그냥 좀 꼼꼼하게 말이죠. 이렇게. 다리야. 얼굴이 뚫 Movie. 일부러 산책.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좀 더 떨어져요. 어? 이거 또 련린? 네. 가까이 정도가. 완전. 짠 코리아 백포. 안으로. 2번째 스킬 공개 도매 함께합니다. 박수로 많이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야구공이 너무너무 좋은 날씨죠? 네. 여러분 마음 좀 즐겨주세요. 그리고 두산 평수는 오늘도 잘 하려고 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산 시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두산 시구하러 왔습니다.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나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라운드의 열기도 오랜만에 느껴보고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야구에 소홀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야구장에 자주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해주셨고요. 편하게 연습 잘했어요. 덕분에 오늘 가운데로 공이 잘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였나? 아까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정수빈 선수 팬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다치지 말고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너무 영광스럽게 오늘 시구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워낙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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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